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실 우리 김 프로님의 뉴스 3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소비심리가 다시 또 움츠러들고 있군요 유럽 쪽에 워낙 재확산이 좀 커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재확산이 됐잖아요 8월 중순 이후에 유럽 재확산이 된 것도 쭉 파도가 오지는 않죠 우리가 8월 달을 갑자기 300명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소비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한국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비자 동향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경기를 인식하냐 이거 심리지수라고 하잖아요 소비자 심리 CCSI라고 하는데 9월에 보니까 이게 79.4인데 8월에 88.2일에서 8.8포인트나 하락을 했어요 이게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됐던 게 4월인데 이게 70.8까지 떨어진 이후에 지난달 중순까지 계속 올랐는데 8월 중순인데 코로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어떤 확산세와 이게 괴를 같이 하더라 이거예요 소비자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지만 다시 세자리 숫자 이렇게 해도 되니까 9월 하순입니다마는 걱정이 이제 백신 독감 백신도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인데 정프로도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같이 가서 맞읍시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양보를 할까 그럼요 좀 있어봐 있어봐 그런데 어쨌든 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지표 가운데 소비지출 의혹이 항목별로 있어요 소비지출 의혹이 가장 크게 꺾여서 6개월 내 소비지출이 늘어날지 여부를 묻는 소비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택시장도 1년 뒤에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금 거래 자체가 좀 한산하다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도 이런 얘기 들리고 그러니까 관망세인데 관망세라는 건 사기 위한 관망세인지 팔기 위한 관망세인지 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심리가 좀 꺾인 걸로 나온다는 거는 더 추가적으로 내가 집을 막 대출받아서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8월까지 쭉 올라오다가 거의 V자 형태로 올라오다가 9월에 확 꺾였잖아요 이게 확진자의 추이하고도 연관 지을 수 있는데 저는 주가하고 상관이 있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주가하고 주가가 조정국면 확 들어가니까 사실 이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의도 경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의도 식당에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주가 오르는 시기와 주가가 빠지는 시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증권회사 직원들 다니는 여의도 있으니까 당신이 그런 얘기하지 그런데요 지금 어제도 제가 아침마당 하나에서 느낀 게 아침마당의 주요 시청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5, 6, 70대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고 또 서울 수도권도 많이 계시지만 지방에 많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 자체가 저변이 많이 넓어졌다는 방징이거든 아무도 안 듣는 걸 그걸 왜 불렀겠어요 다 조사해서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동학개미운동 등등 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주가 쭉 괜찮고 건전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외식이나 한번 하지 이렇게 되는데 주가 갖다 박아요 야 무슨 외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내 돈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정평이 있는 얘기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오를 때 미국 소비심리 또 소비가 어떻게 사는가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지금 9월 하순에 이렇게 갖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10월 달에 보세요 10월 달에 소비심리지수가 만약에 코로나19가 확산이 아니라 좀 안정됐다 그런데 주가가 더 하락했다 그 개선이 될지 한번 보시라고요 하락했다는 가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주식에 관련된 거를 그냥 예전 생각으로 정책 하시는 분들도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많은 국민들이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잖아요 이유와 어떻든 간에 그래서 훨씬 좀 다른 접근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S&P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1.5에서 0.9로 소폭 상향을 좀 했군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9로 올린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선택을 했냐면요 나라별로 대변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기존에 1.2에서 2.1로 대만을 0.6에서 1.0으로 베트남을 1.2에서 1.9로 각각 올려잡았고 우리도 마이너스 1.5에서 0.9, 마이너스 0.9로 올려잡았다는 거죠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뭡니까?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는 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만과 한국은 IT 하드웨어의 생산기지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동질적인 그런 어떤 경제 전망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한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일본, 인도,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들은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를 들면 대만 같은 데 제일 잘하는 데 아닙니까? 한국도 세 자리수다 두 자리수다 왔다 갔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등 국가고요 베트남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경기라는 게 한 나라의 경기라는 게 내수도 있고 수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내수 쪽에서 뭔가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국내 여행도 가고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의 격차는 당연히 생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만 조금 안 좋은 소식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종전 4%에서 3.6%로 0.4%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의 방역의 효과를 차치해 놓고 보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성장의 어떤 뭐랄까요 잠재력이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게 수출에 의존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수 쪽에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까 한국은행 통계도 굉장히 침체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들을 펼치 그리고 기업들이 일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투자를 해도 외국 가서 하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어떻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쓸 것인가 그게 금융시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 이슈가 올해 연말까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대주주 요건 3억 이게 지금 가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대주주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주식을 사는 분들과 예를 들면 기존 대주주 경영자라든지 이런 사람 특수관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제상으로는 2023년까지는 전까지는 주식의 양도 차이 과세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 세법 개정을 정부가 국회화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보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천만 원까지 웨이브를 해 주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주주인데 대주주로 분리하는 요건이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낮춰져서 지금 현재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가 돼요 한 종목당 그런데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이걸 3억으로 낮추거든요 3억 그러면 내년에 4월에 과세를 할 때 올해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12월 30일이라는 게 올해 말인데 사실은 올해 말 기준이라는 게 납회일이 있으니까 배당기산일 기준으로 아마 할 거예요 납회일 그러면 그거 그때까지 안 판 사람들은 내가 3억 이상 한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걸 먹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3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본을 보니까 1억이에요 그러면 2억 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참고적으로 과세표는 2023년도에 쭉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세도 낮춘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 얘기는 제가 안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를 3억으로 낮추게 되면 전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니까 당연히 늘겠죠 모수가 두 번째는 올해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들어온 시점 예를 들어서 3월 4월에 대비하면 주가가 아직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3억 이상 갖고 있어도 물린 분들은 고민거리가 없어요 왜? 이익이 안 나왔는데 소세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분들이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난 분들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대주주 요건 중에 굉장히 불합리한 게 하나 있는 게 직계존비속을 합산해서 3억이에요 직계존비속이란 건 뭐예요? 저, 저희 집사람, 아들, 딸 제가 만약에 손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 위에도 가는 거죠?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고향 못 가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카톡방에 가족 단톡방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손자들이 물어본다는 거 할아버지, 삼성전자 혹시 있어요? 또 외할아버지가 야, 누구야, 영진아 너 혹시 삼성전자 사 놓은 거 있냐? 일실 짓고 해라 합산이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에요 가족, 기적이공기에서 다 합쳐서 3억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네요 아니, 집중적으로 다루고 말고를 떠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원 IT, 반도체 디렉업체인데 이런 거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집계존비서 합쳐서 저 2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나 대주주네? 그러면 너 빨리 팔아라 누가 팔 거니? 아니, 이런 해프닝을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소비심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주식시장만 살리라 이런 게 아니라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2023년이 되면 전 국민이 다 세금 낸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필요한, 불필요한 걸 또 장치를 없던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섭외하려고 그러는데 이경수 하나투자증권의 퀀트 담당 우리 시간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국내 주식시장 리스크 긴급점검이라는 보고서를 어제 냈는데 개인수급에서 가장 큰 이슈가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 여부인데 그게 제일 큰 그래서 매년 12월에만 3조에서 5조 원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매물을 내놓고 있었어요 지금도 기준이 훨씬 지금보다 높은데도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팔았다가 다시 이럴 때 사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말 기준으로만 10억 이하든지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올해는 당연하겠죠 3억으로 내려갑니다 3억으로 낮춰놓은 거 그리고 인더 머니 상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훨씬 많아졌고 지금 기관들 저렇게 많이 파는 걸 누가 다 받아줘요 현재 누가 다 받고 있어요 3월에 외국인들 그렇게 하루에 몇 조씩 파는 거 누가 다 받았어요 개인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걸 난 이해를 못해서 이걸 왜 강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냥 스케줄대로 이렇게 하자 이걸 무슨 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시행용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용 바꾸면 될 일이라고 부르고 이걸 통해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주식 투자자들한테만 세금 받지 말라고 제가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한 시장 교란이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직계좀 비속 다 합산해서 3억 가지고 너 대주주니까 세금 내 그럼 2억 9천인 사람은 세금 안 내고요? 아니, 직계좀 비속 합쳐서 다 3억은 세금 내고 나 혼자서 2억 9천 9백까지인 사람은 세금 안 내요? 이런 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고쳐야 돼요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거래세 꼬박꼬박 다 올해만 거래세 얼마 낸다고 그랬어요? 올해만 이대로 가면 13조, 14조 거친다는 거 아니에요 거래세만 거래세만 아니, 뭘 더 거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걷는 세수의 증가 부분보다 우리 시장이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큰데 왜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10억 하던 거 그냥 2023년까지 그냥 10억 하다가 전면 과세 해도 그거 다 받는다는 거예요 불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만 있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침부터 좀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왜 고치라고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경제도 좋지 않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부동산 예금에만 있던 돈을 빼서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고 나선 상황에서 아니, 더 잘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시장 교란 평상시에도 주식은 1월부터 11월까지만 한다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하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 경제에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인데 이걸 왜 무신경하게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냥 무슨 여기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다 자, 뉴스 3 그리고 개정할 것 같은 흘린 면도 있잖아요 지금 또 채팅창은 불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조가 나온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알토랑 같이 해서 내가 이거 장기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전화 온 거예요 너 팔아, 인마 다음 코너 갈까요? 굉장히 그 아마 분노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거 그냥 넘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화한 말씀 듣고 와서요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